위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위험과 용감히 맞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가라앉게 해달라고 청하지 말고 고통을 이겨내는 마음을 청할 수 있게 하소서 인생이라는 싸움터에서 악원을 찾지 말고 스스로의 힘을 찾아낼 수 있게 하소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지 말고 자유를 쟁취하는 인내심을 갖게 하소서 성공 속에서만 당신의 은혜를 느끼는 비겁한 자가 아니라 시리에 빠졌을 때야말로 당신의 귀한 손을 잡고 있음을 알아채게 하소서 방금 들려드린 시는 라빈드라 나트 타고르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1913년 아시아 최초로 노벨 문항상 수상자이시면서 현대 인도 문학을 대표하는 위대한 시인이자 교육가입니다 이 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따로 종교가 있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가지고 있는 참뜻은 무엇일까요? 타고르의 기도라는 시를 통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서 이 시간을 가져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속에서 오늘을 배우다 오늘 학교의 관실입니다 오늘은 기도라는 시로 오프닝을 시작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의미? 어떤 연간 생각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많은 힘듦, 답답함, 또 내가 무능력하다고 느낄 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 또 이 고통이 해결될 수 있게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갖고자 할 때 기도라는 걸 많이들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시에서 말한 것처럼 고통을 가라앉게 해달라고 위험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인생이란 싸움터에서 악운을 찾고 내가 무언가를 이겨내기 위해 기대고자 하는 그런 표현들을 스스로 힘을 찾아낼 수 있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청하고 위험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감을 가지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단어는 태어났을 때부터 집안에 종교가 있는 자녀분들이었으면 엄청 오랫동안 듣고 살아왔을 겁니다 주님께, 부자님께, 말라신께 각자 종교를 갖고 있는 부모님의 또 주변 지인의 이야기로 통해 기도라는 것을 많이들 들어왔을 텐데요 하지만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산다고 한들 한 걸음 내가 떼지 않으면 그 기도는 그 마음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한마음선언에서 나온 길을 묻는 이에게라는 책에 대행스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라디오를 오늘 켰는데요 문을 가르쳐줘도 여는 것은 나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구절인데 발견한 사람은 나입니다 느끼는 사람도 나입니다 나 대신 누가 발견해주고 느껴주는 게 아닙니다 대신했다면 그것은 그 몫이 나의 몫이 아닙니다 나의 느낌 나의 체험이 아닙니다 밥을 먹고 배부른 것은 나이지 그가 아닙니다 나 이외에 누가 되었든 나 대신해서 배부르게 해줄 수 없고 잠자줄 수 없고 아파줄 수 없고 배설해줄 수 없고 죽어줄 수 없고 느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대신해서 참나를 찾아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발견해주고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까 물론 가르쳐줄 수는 있습니다 길을 가르쳐주고 문을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쳐줄 수 있을 뿐 돌아가는 것 찾아내는 것 여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신입니다 그냥 누가 대신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정말 힘들 때 정말 나를 더 잘 볼 수 있는 시간들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내가 어떻게 또 대처하고 있지 라는 부분들을 하면 앞서 오늘 라디오에서 다뤘던 방어기제와 좀 연결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설사 부처님이 곁에 계시고 선사들이 내 손을 잡아준다 해도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고 일러줄 수는 있지만 대신해주고 이건 네가 한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여기에 신이 있고 절대자가 있다 할지라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할 뿐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은 아담과 이브의 몫이었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매 순간 선택은 누가 하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자신 앞에 벌어진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니라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고 또 미루려고 하는 마음 피하려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자신에게 묻고 자신에게 답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중에 기도라는 단어가 빌키의 빌도라는 단어로 한자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밑에 기도라는 단어에 다른 한자로 되어 있는 뜻이 있습니다 꾀할 기의 그림도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거나 그 계획을 실현을 꾀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미리 마음을 내고 미리 마음을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더 최선으로 지혜롭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조차가 기도라는 본연의 참뜻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속에서 오늘도 배워봅니다 오늘 학교의 관실이었습니다 오늘 학교의 관실이었습니다 오늘 학교의 관실이었습니다 오늘 학교의 관실이었습니다